음치 유튜브에서 음치탈출로 저 말축거리까지 소문났어요 저 서울 끝에 말축거리까지 네 아 그래요? 아 네 사부님 같이 오셨어요 짝꿍님이랑 아 네네 사부에 아 네 이쪽으로 지금 어느 날 문득 오늘은 노래는 안하시고 색조폰만 하시겠답니다 자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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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위로의 폰 고맙습니다 김위로의 폰 파이팅! 너네는 음주인데 섹시판에 너무 잘해졌네요